너 여기 아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? 응, 너는? 음... 같은 중학교 나온 애들 몇 명 있긴 한데 다 안 친해 아... 중학교... 왜? 아니야 그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국어 인강 듣고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국어 누구? 나 유대종 쌤 완전 잘 가르쳐 그리고 인강에서 들었는데 대종 쌤 배 만지면 수능 1등급 나온대 배 완전 귀엽다? 난 조정식 쌤 영어 들으러 왔는데 아 조정식 쌤 완전 재밌지 말투 중독성 있고 맞죠? 느낌 무엇이죠? 응... 아니야 이거 아니야? 맞죠? 느낌 무엇이죠? 이거 맞지? 아니야